101번 자연수 xy의 순수쌍이네요 가를 보게 되면은 xy의 제곱의 합 x 제곱다하기 y 제곱은 a가 되고 3제곱의 합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은 x 플러스 y의 b이다 b x 플러스 y가 되죠 a-b는 20이니까 a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b는 자연수니까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 플러스 y로 나누면은 x 플러스 y분에 x3제곱 더하기 y3제곱인데 이거 고칩시다 x 플러스 y에 이렇게 변형합시다 이렇게 3xy x 플러스 y로 x 플러스 y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죠 그럼 a b 나타냈으니까 다에 대입합시다 이게 대입하면 a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b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3xy는 20 이렇게 되죠 전결을 하면은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xy는 20 이렇게 되죠 x 제곱 y 제곱 이렇게 하면은 x y 는 20 인데 자연수 잖아요 자연수는 뭐 1 부터 하면 되겠죠 20이 되는거 1 하고 x 가 1 일때 y 20 되고 그 다음에 x 가 2 일때 10 하면 되고 4 일때 5 하면 되고 5 할 때 4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 일때 2 되면 되고 x y 그 다음에 20 일때 1 이렇게 하면 되죠 개수를 구하셔야 했으니까 총 6개가 됩니다 아